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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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시스템은 그时의 여성 우리의 시스템은 우리의 시스템은 우리의 시스템은 우리의 시스템은 그리고 그들은 아픈 시스템의 보고 싶어 그 때 사 salty 입에 안착 내놓은 anos 아 이봐 거의 편하게 안 돼서 먹어 아 그렇지 자 여기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안 돼 드세요 엄마 식사하는 중이니까 조용히 좀 기다리세요 한 발 뒤집을 수 있잖아요 이제 네 네 한 발 뒤집을 수 있잖아요 일봐 자 팔자 다 터졌다는 거야 정보 하지 말고 와이프 씨 되집을 수 있지 혼자서 자 일봐 코로나 안 먹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니야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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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안마 생각만 한다고 삐진거야? 아니지? 아 다시 삐지고 그러면 안 돼 아 왜 이렇게 뒷면이 났어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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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치도 많이 먹었잖아 어? 모기가 달려다는데 모기 좋잖아 야! 모기가 자꾸 모기가 자꾸 방해하네 에잉? 야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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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모기 져 버릴 수 있어 조금 있어 우와 귀엽다 귀엽다 일부 혼자 뒤집었다 일부 혼자 뒤집었다 일부 혼자 뒤집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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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와주세요 혼자 뒤집었다고요 엄마 저 혼자 뒤집었어요 엄마 저 혼자 뒤집었어요 자 지금 일부 모가 오늘 교체를 앞두고 체중을 측정하고 있어요 3060 3060 3060 3060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유가시중은 3060 자 이바오가 엄마에게 왔어요 10일 만에 이바오는 육아실로 가고 이바오가 엄마에게 왔습니다 자 엄마가 대나무를 먹고 있다가 이바오가 오니까 얼른 안와서 위로를 시키죠 아무리 봐도 대단한 엄마에요 이바오 아우 너무 대단해 오랜만이야 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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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랜만이지? 자 이바오 잘 보살펴줘요 아 이바오 아 이바오 아 이바오 아 이바오 아 이바오 아 이바오 엄마 아 이바오가 아주 이쁘게도 자고 있어요 네? 아 이바오 나란히 누워서 너무 예쁜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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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바오 이바오 엄마랑 있으니까 좋아? 응? 네? 해봐 제가 이바오 언니도 잘 살려줄거야 이바오 이바오 걱정하지 말고 이바오 잘 젊어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너 얼굴이 좀 야이였어 쌍둥이 키우기 힘들지? 잘 먹어야 되겠어 얼굴이 야이였어요 잘 챙겨줄테니까 많이 먹어 아이고, 먹으면 이 아이는 어디있어? 오늘 자고 있고, 아이고 오늘 대납을 먹으러 왔어요 물 좀 주실께요? 물은 먹고 있네요 많이 먹는다 오우 수위가 쑥쑥 뜨는데 다 맛있어? 대나무 좀 먹어봐 세 개나 집었어? 맛있다 요즘 러브하우하고 아이고 수고하도 줄기 많이 먹어 근데 아이고아는 이상하게 줄기를 잘 안 먹구나 한번 먹어봐 봐 있어 많이 잘 먹네 저기 뒤에 아기 보인다 그지? 여긴 뒤에 아기가 보여 여긴 저기도 누우시고 아이선 형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지?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아 그 애기가 덮어지네 아이고 많이 먹어 천천히 많이 먹어 아이고 자 아이바오에게 여러가지 대나무를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종죽 이파리를 줬는데 아이바오가 먹지는 않고 일단 아기가 있는 방으로 대나무를 끌고 왔어요 무슨 의도에서 그랬는지 아이바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잠들어 있네요 무슨 이바오 엄마랑 자고 있죠 대나무에 약간 숨겨진 듯한 느낌이 아이가 왜 오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편안하게 엄마랑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바오가 젖을 먹고 난 흔적들이 보이죠 엄마에게 자 이렇게 이바오가 골고루 젖을 먹고 난 흔적들이 보이죠 이바오가 골고루 젖을 먹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일바오에 비해서 아주 식욕이 많고 엄마의 자조 잘 먹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걸로 봐서 지금도 이바오가 체중이 앞서가고 있지만 언니를 역전시켜서 앞서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을까를 예를 들어요 봉화로 호불협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둘째가 활동량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밀이를 하면서 기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방향전환 우회전 누가its 우회전에 성공해서 계속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깨물치듯 발을 움직이는 모습 뒷발을 이용해서 별을 쭉 끌듯이 밀고 앞으로 던지는 앞발을 들었어요 금방 걸어다니는 기세로 굉장히 묵숙하게 배를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마가 먹는다이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시간 엄마는 열심히 열심히 대나물 드시고 계시고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엄마가 너무 편하네요 발을 흔들렸던가 코에 맞았잖아 가죽이 집어주셔서 자는 건 불편하네요 아이고 엄마가 또 팔걸이를 해 불편하다고 하니까 얼른 자세를 타거든요 그냥 애기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얼른 자세를 바꿔서 애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엄마는 팔걸이를 타고 아이고 뒷발을 호적거리면서 배매들 날 줄 알아요 아우 기분좋아 지금 육아실에서 배변 배뇨를 하고 있는데 아주 기분이 좋대요 배반을 하고 나면 또 조절먹을 거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치를 다 하고 지금 눈갈로 하고 있어요 아우 시원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편안하게 배변과 배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돌아가서 잘 먹네요 음 라인바오 너무 맛있게 잘 먹네 그래 라인바오 많이 먹어야 돼 아우 비 쫑고 썬 것 봐 음 여기 잘 졸려고 비가 쫑고 썼나요 자 다이밤 지금 이제 아이고 아기 키우느라고 살 빠진 거 보완해야 되니까 보충해야 되니까 많이 드세요 야야야. 야야야. 음. 방금 홀을 한번 해볼까요? 응? 음. 눈 내려주시네요. 음? 뭐 해도 다 보죠? 다영이 풀을 말아주는 거세요. khoai, 여기. 다음은 저 한 번으로. 왠지 한 번으로. 왠지 한 번으로. 어메아줘요. 공이. 저희. 저희.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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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작년인데? 아... 일단 많이 꺼내는 중에서 식욕이 없다면 아이고, 뭔가로 식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나무 작년건데? 자고 있네요, 여기. 여기가 뭐하나요? 자고 있네요. 엄마 맛있게 드시라고. 자고 있네요. 여기가 벌써 푹신푹신하게 버리죠? 아주 푹신푹신한 털을 받는 시기예요. 푹신푹신한... 아주 푹신푹신한 털을 받는 시기. 오늘 역시 분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2바오. 차등수, 전반 잘 기대되는 2바오. 자, 오늘 2바오 체중은 3805g. 3805g이에요. 자, 조심조심조심. 기다려주세요. 막그런거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막그런거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내려 드릴게요. 와, 우리 아기 판다 2바오가 잠자는 모습 좀 보세요. 아주 고아하게 자고 있습니다. 와, 쏘자. 네? 엄마 밥먹어봤는데 혼자 그렇게... 응? 무반기게하게 자고 있어요? 네. 피곤하셔요? 하하하하. 와웅. 이쁜 손바닥. 이쁜 손바닥. 아랫도 이렇게 이쁘게 모아서. 응? 아랫도 이렇게 이쁘게 모으고 주무시고요. 아이고 이쁘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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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르고 할아버지가 와서. 촬영을 하긴 해도.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네요. 응? 에이, 이쁘 이쁘. 귀여워. 귀여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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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이바오요. 아, 아이바오 예사님.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군요. 에이, 아니요. 오란 얘기가 아니고요. 아, 대나무 다 먹으세요. 다 드세요. 다 맛있게. 애기는 뭐 하시나요? 아우, 애기는 엄마 기다리면서 아주 잘 자고 있고. 아, 이바오. 자, 너 오늘 야간이라 밥 먹을 거야. 자, 너 먹고 있어. 아이소님. 아주 맛있게. 저녁 많이 드세요. 아우, 이제 식사하고 올게요. 아우, 귀 쫑긋. 귀 쫑긋 쫑긋. 아우, 머리핀도 했네. 아이바오, 머리핀도 했어. 아우, 작은 머리핀. 아우, 작은 머리핀. 아이바오. 画상 보여줄래? 작은 머리핀. 하하하하하하 대나무 이따가 머리핀. 아우, 대나무 숲에. käytкую다. 우리 이바오 대나무숲에 갇혔어요 아이고 엄마 좀 도와주세요 이 대나무 좀 치워주세요 베이유의 대나무 자 엄마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아이고 대나무가 작고 우리 이바오를 우와 엄마 아이고 아이고 엄마 이 대나무 좀 치워주시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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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갓게 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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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대나무 구출려고 잡은건 아니지 이바오 엄마의 도움이 성끼리 그렇지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대나무랑 싸우고 있었어요 자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 아이 아 힘들다 큰일 날 뻔했네 엄마의 도움이 엄마가 먹다 남긴 대나무가 우리 이바오를 아이고 방해됐어요 엄마가 도와줘서 탈출을 했습니다 대나무 대나무 향이 어때 엄마 아이구 대나무 향이 좋구먼요 대나무 향이 아주 좋아요 대나무 향이 아주 좋아요 우리 이바오 이제 이바오 대나무 향이 다우리 다우리 아이가 엄마가 우리 바오바오를 만지는게 아주 부드럽지만 않아요 이제 해로우리로 적응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만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구 아이고 저렇게 만지는 거라고? 알겠어 나름 저렇게 만지는 거라고요 이리와 대나물도 먹어야지 오늘 대나물도 너무 많이 안 먹었는데요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할아버지를 틀어지고 쳐다보래 응? 에이? 저녁도 먹도록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응?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안돼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응 아르바이트 응? 안 갈아달라고? 네 엄마 그래도 안 하자 오우 엄마 반쪽 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엄마 이거 부드러운 거 맞나요? 엄마 이거 부드러운 거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뭐해 애기 혼내고 있어? 이가오가 반성하는 느낌인데? 아잉? 아이고 인사로 오시는겨?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 뭐 좀 물어보려고 아이고 왜 이렇게 가까이 오셨어요? 부담스럽게 아니 아이 아이 바오 아니 우리 일바오 이바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응? 발음도 좋아야 되고 아니 의미도 좋아야 되고 아 또 다른 데서 쓰면 안 되고 중복되는 이름이면 안 되고 아 이름이 너무 정하기 힘드네 아이 바오 민 바오 랑 바오 어때? 명랑 에잉? 이바오 너도 들어봐 아 민 바오 랑 바오 뚠바오 팡 바오 뚠빵 뚠빵 뚠바오 팡 바오 아 어떠냐? 응? 아이 바오 어때? 마음에 드는 이름 있어? 응?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에잉? 자 생각해봐 유바오 잠만 자지 마오 응? 네 이름이란 말이야 자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어디 가자 응? 유바오 유바오 짠아 아 네 이름 짓고 있는데 쉽지 않네 응? 루이바오 후이바오 후이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 어 괜찮은데? 멍멍바오 멍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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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응? 같이 이름 좀 검증해보자고 이리 와봐 응? 양바오 유앤바오 어때? 응? 양바오 유앤바오 응? 아니 응 좋아? 응? 루이바오 후이바오 어떠냐? 루이바오 후이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 응 지혜롭게 빛난다 지혜롭다 라는 뜻인데 응? 이리 와봐 물어보려고 나도 자 다시 볼까요? 응 응 응 응 이리 와봐 어때 마음에 드는 이름 있어? 나이바오 생각해봐 알겠지? 알겠지? 아이고야 와우 새하였는데 응? 엄마한테만 갔다오면 누룽지가 되네 응? 엄마가 누룽지 만드는 기술이 아주 좋아요 응? 야이바오가 누룽지를 잘 만들어 응 맛있게 구워놨네 응 저번엔 1바오가 완전 누룽지였는데 이번엔 2바오가 누룽지야 응 엄마가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 좀 기다려 응 자 이번에는 1바오가 엄마한테 가고 2바오가 육아실에서 왕구백도 분당이 될 거에요 저번에는 1바오랑 2바오가 색깔이 확연히 달랐는데 이제는 비슷해졌죠 네 아이바오가 군만실에서 열심히 누룽지를 굽기 때문에 엄마에게 갔다오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아웅 자 엄마한테 가고싶은 친구 돌아주세요 응 엄마한테 가고싶은 친구 오오오오 오 빨리 돌아 빨리 누구야 가고싶은 꼬맹이 누구야 1바오 2바오 아이 가비 싫어 둘다 알겠어 옳지 아이바오 안아주세요 어우 1바오 왔구나 응 응 아이바오 응 아이바오 많이 팠네 응 아이바오 많이 팠어 엄마가 한 분 사이에 응 응 응 그럼 역시 우리 아이바오가 아이바오가 조금 긴장하고 있으니까 응 아이바오가 조금 긴장하고 있으니까 안정을 시켜주고 있어요 응 응 응 괜찮아 엄마 있어 걱정하지만 여기 느끼네요 그렇지 아우 착해 아 아 아이바오 너무 착해 아 아이바오 나요 감사합니다 아이바오 우리 1바오 우리 1바오를 안아서 잘 안정을 시켜주는 아이바오 우리 1바오를 아이바오 동네 내다뇨 아 옳지 아 옳지 아이 좋아 좋아 옳지 1바오 잠먹으래 엄마가 엄마가 잠먹으라고 자살 잡아줬네 1바오 1바오 자질먹을 수 있게 아이바오가 지금 위치를 잡아주고 있어요 얼마나 착한 엄마인가요 네 1바오가 자질먹기 딱 좋은 자세를 아이바오 잡아주니까 지금 1바오가 어 자질을 잡고 있어요 자 손으로 다독다독 아이바오 다독다독 해줘야지 옳지 다독다독 1바오 엄마야 걱정하지마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1바오도 드디어 엄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다름다운 모습이에요 다름다운 모습 10일만에 우리 1바오가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바로 젖을먹어서 안정을 시켜주고 제가 아이바오를 이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헤헤 아이바오 너무 잘하고 있어 아이바오 너무 가까이서 찍으니까 얼굴이 크게 나오네 아이바오 얼굴 작게 해줄까 크게 해줄까 응 너무 크게 나온 점 그런가 어때 이정도 괜찮아 이뻐 이뻐 와 저거 우리 아기 자는거 보였어 아기가 좀 젖을 먹고 엄마가 개나물을 먹는 동안 하나하나에 잠을 자고 있어요 저 뒤쪽에서 아이바오 아까도 손잡고 먹을 때 되게 귀여웠는데 내 손잡고 봐 여기 그렇지 손을 그렇게 잡고 먹었지 않을까 이렇게 잡고 먹는 모습이 되게 웃겼다고 아이바오 응 힘들어 잡는 것도 아닌데 아 아이바오가 펜슬을 붙잡고 대나물을 먹고 있네요 와 재밌는 장면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기 바오 아기 바오 파이팅 아기 바오 파이팅 아기 바오 에잉 아기 바오랑 파이팅을 하고 있어요 에잉 대나물 잡아야 돼요 아 두 손으로 잡아야 돼요 큰 거 먹으니까 그렇지 큰 거 먹을 땐 두 손이 피워야지 오오 아기 바오 아기 바오 내가 수주 깡 먹는 거랑 비슷해 아기 바오랑 까는게 우리 올해 수주 깡먹기 한 번 아니었네 그지 경련에 같이 수주 깡먹기도 했었는데 수거워라 그지 생각나냐 경련에 수주 깡먹기도 했었잖아 아기 바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가 너만 이뻐한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거 같아 응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 지금 푸바바오가 안먹어가지고 나 이제 푸바바오가 안먹어가지고 나무에서 안내려와가지고 다고 쉬는 중에 들어왔잖아 푸바바오들에 푸바바오가 들어왔잖아 푸바바오들에 물건을 백해주너라고 푸바바오 간다 난 푸바바오 보러갈게 졸리면 이제 풍먹고 자 아 너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다 아이가 어? 너 졸렸는데 네? 안 졸린 척 하지마 눈 봐봐라 아이고 졸렸네 맛있게 먹어요 안 졸린 척 하지마